신선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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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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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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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나 다 들어간 거 봐. 좋다. 아 맛있다 보인다 국물을 넣는다 이제 고기를 볶아줍니다 쭈욱 잘라줍니다 고춧가루 자리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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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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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추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약간 튀김옷이 묻은 듯 안 묻은 듯 넣고, 계란에 넣어주고, 이제 숟가락은 풀린다 넣어주고, 겉은 물을 넣어주고, 면을 넣어주고, 후추 넣어주고, 국물을 넣어주고, 국물을 넣고, 이렇게 넣어주고, 잘 섞어주고, 고기만두, 고기, 고기, 고기를 넣어주고, 오! 오! 딱 튀는거 같아! 한 번 더 튀겨야 돼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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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계란 게ť130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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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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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먹어봅 말 먹어봅다 음 나이미 어 왜이라노? 나이미 한입 막살났어 이만 치킨 보다 맛있지? 응 당견먹어 보겠습니다 당견먹어 보겠습니다 당견먹어 보겠습니다 누구지? 양념은 뭐 어때? 실패했어 응 양념 진짜 맛있다 아 그래? 뜯어먹는 맛이 있네 입에 주랑도 진짜 잘 어울린다 그렇지 나이미 나이미 머리도 간식 줄게 빠이빠이브 ㅋㅋㅋㅋ 으헤헤헤 으헤헤 넌 이거 앗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네 시즈들 아니 이건 시즌 아 넷치 리피 응 어헤어 4개의 고춧가루 스피 grund료 큰 매우 달아줍니다 더 간장 그리고 지금 남편을 계속 이때는 안심으로 저는 일단 이 시절대 제가 그냥 꺼내줄 와 부 핫하핫 하핫 이리 헉 마음은 비오 원래 안 다치는 거라고 생각해 알았 알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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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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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